성탄절을 맞아 전남동부지역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축하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. 여수 문수동 성당과 순천제일교회 등 전남동부지역 주요 성당과 교회에서는 일제히 축하 미사와 예배를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온 세상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했습니다. 여수와 순천 등의 주요 도심에는 대형 성탄트리가 마련됐고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명소에서도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. 이어가 주요 관광지와 청 synthetic bar